정토 삼부경 가운데 무량수경입니다. 제2장 정종분 제2절 미타성불과 극락정토의 장엄 안안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시여 영원히 안온한 열반의 경계에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성불하시여 현재 계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여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이라 하며 그 나라는 십만억의 나라를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안안이 또 여쭈어 묻기를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래 벌써 십겁이 지났느니라. 그런데 그 불국토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자거, 만호 등 칠보로 땅이 이루어지고 그 넓이는 광대해 끝이 없으며 그곳 온갖 보배들은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의 어느 세계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에 으뜸으로써 마치 타화자제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과 금강철이산 등 일체의 산이 없고 바다나 강이나 시내나 골짜기 우물 등도 없으나 보고 싶어 할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지옥과 악위와 축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도 없으니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항시 온화하고 상쾌하느니라. 그때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왕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해 살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그러면 그대는 야마천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의 모든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해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니 사로였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각기 지음바 업력에 불가사의한 과보의 힘에 의하여 자기에게 합당한 천계에 머물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력의 과보가 불가사의하여 그러한 천상계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하여 그 불국토에 사는 모든 중생들도 그들이 이미 지음바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하여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니라. 그러니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느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사로였다. 저는 그러한 법을 의심하지 않사오나 다만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고자 하옵기에 짐짓 이러한 뜻을 여쭈어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나니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나 이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위실력과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의 불국토뿐만 아니라 항하 모래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느니라.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광명은 일곱 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사십리를 혹은 팔십리를 혹은 일백이십리를 자유자재로 비추는데 점점 더하여 드디어는 일체 부처님 세계를 모조리 비추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을 달리 시비광불이라 이름하여 무량광불 무변광불 무해광불 무대광불 무칭광불 무칭광불 초일월 광불이라 찬탄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종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소슴처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지옥과 악위와 축생들의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모두 평온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서 시방세계에 모든 불국토를 비추어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그 명성이 떨치지 않은 곳이 없나니. 그래서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 연각, 보살들도 또한 다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중생들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 지성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소원대로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어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그 공덕을 찬양할 것이며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에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금 무량수불을 공경함과 같이 그의 광명을 찬탄하게 될 것이니라. 아나나 진실로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실력이 그지없이 위대하고 미묘함은 내가 일겁 동안을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한다 해도 오히려 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어 아나나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어찌 그대가 알 수 있을까 보냐 가사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성문이나 연각의 성인이 되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각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다하여 백천만 것 동안 세어본다 하더라도 능히 다 할 수가 없고 그 한계를 알 수가 없는이라. 그리고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과 천인들의 수명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산수와 비유로 능히 헤아릴 수 없고 그들 성문과 보살들의 수 또한 한량없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지혜와 신통이 통달해 그 위력이 자제하고 능히 손바닥 위에 일체 세계를 올려놓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안안아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성불하시고 나서 처음 설법하신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나니 지금 신통제일의 목건년 같은 이가 백천만 명이 모여서 한없는 겁 동안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 수는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가령 어떤 사람이 가는 털억 하나를 백으로 나눠 그 하나의 털끝으로 광대한 바닷물을 한 번 적신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 털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다의 물과는 어느 것이 더 많겠느냐. 안안이 부처님께 대답해 사르였다. 저 털끝에 적신 물과 큰 바닷물을 비교한다면 그 많고 적음을 어찌 산수나 말로서 능히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셨다. 안안아 그와 같이 목건령과 같은 이들이 수없이 모여 백천만억 나유타의 오랜 세월을 두고 헤아릴 수 있는 수는 오히려 털끝에 묻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처음 법회에 모인 성문과 보살들의 수는 큰 바닷물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라. 또한 무량수불의 불국토인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갓가지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해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만호나무 자거나무들이 있는데 혹은 두 가지 보배로 되고 혹은 세 가지 보배에서 일곱 가지 보배가 합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금나무에는 은으로 된 잎과 꽃과 열매가 열리기도 하고 은나무에는 금의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고 혹은 유리나무에 파려의 잎과 꽃과 열매가 수정나무에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산호나무에 만호의 잎과 꽃과 열매가 만호나무에 유리의 잎과 꽃과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 혹은 자거나무에 잎과 꽃과 열매는 다른 여러 보배가 합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자막음의 뿌리에 백은의 줄기 유리의 가지 수정의 줄거리에 산호의 잎 만호의 꽃 자거의 열매가 열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백은을 뿌리로 하고 유리의 줄기 수정의 가지 산호의 줄거리에 만호의 잎 자거의 꽃과 자막음의 열매가 달리고 어느 보배나무는 유리를 뿌리로 하고 수정의 줄기 산호의 가지 만호의 줄거리에 자거의 잎 자막음의 꽃과 백은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수정의 뿌리에 산호의 줄기 만호의 가지 자거의 줄거리에 자막음의 잎 백은의 꽃과 유리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산호의 뿌리에 만호의 줄기 자거의 가지 자막음의 줄거리에 백은의 잎 유리의 꽃과 수정의 열매로 되고 어느 보배나무는 만호의 뿌리에 자거의 줄기 자막음의 가지 백은의 줄거리에 유리의 잎 수정의 꽃과 산호의 열매로 되고 혹은 혹은 어느 보배나무는 자거를 뿌리로 하고 자막음의 줄기와 백은의 가지와 유리의 줄거리에 수정의 잎과 산호의 꽃과 만호의 열매로 되었나니 이와 같이 칠보가 서로 번갈아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된 보배나무들이 극락세계에 가득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보배나무들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는데 줄기는 줄기끼리 마주보고 가지는 가지끼리 잎과 잎 꽃과 꽃 열매와 열매가 서로 바라고 서로 따르고 하여 그 찬란한 광채는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으며 맑은 바람이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다섯 가지 소리가 미묘하게 울리며 자연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니라 또한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있는 보리수는 그 높이가 사백말리고 그 밑동의 둘레는 오십유순이며 그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이십만이나 퍼졌는데 이 보리수는 온갖 보배로 이루어지고 더욱 모든 보배의 으뜸인 월광만이와 지혜윤보로 자연스럽게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 보리수의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웠는데 그 빛깔은 백천만 가지로 변화해 그 광명은 한없이 비쳐 다함이 없고 나무 위에는 그지없이 귀하고 묘한 보배로 된 그물이 덮혔나니 이와 같이 일체의 아름다운 장엄들이 바라는 대로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가벼운 산들바람이 보배나무 가지에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을 아뢰고 그 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부처님 나라에 두루하느니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그 향기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 광명이 몸에 비치거나 마음으로 그러한 장엄들을 생각하는 중생들은 모두 생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고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러 성불할 때까지 육근이 청정해 아예 번뇌와 시름이 있을 수 없는이라 아나 극락세계에 있는 인간이나 천신들이 이 보리수나무를 보면 삼법인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 마음이 안온한 음향이니요 둘째는 진리에 순종해 법대로 행하는 유순이니며 셋째는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엄과 공덕들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위실력에 의한 것이며 법장 비굿대 세운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원만하고 분명하고 견고한 원력 때문이며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구경의 서원역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안안아 극락세계에 있는 보배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천가지의 음악보다도 또는 전륜성왕의 음악보다도 더 나아가서 유격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도 천억만배나 더 훌륭하니라 또한 보배나무의 음악 외에도 자연히 울리는 천만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아뢰는 신묘한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아늑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으뜸이니라 안안아 저 극락세계의 강당과 절과 궁전과 누각들은 모두 칠보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저절로 변화해 이루어졌으며 진주와 명월 만이주로 엮은 보배그물로 그 위를 덮었느니라 그리고 그 안팎과 좌우 양편에는 여기저기에 목욕하는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크기는 십유순에서 혹은 이십유순 혹은 삼십유순 나아가서는 백천유순도 되며 그 호수들은 각기 그 가로와 세로와 깊이가 다 같고 여덟 가지 공덕이 있는 팔 공덕수가 충만한데 청정하고 향기로운 맛은 마치 감노수와 같으니라 그리고 적 Neben 황금의 모세는 백은 에 모래가 깔리고 백은 에 모습은 황금 에 모래가 깔리고 수정의 모세는 유리의 모래가 유리의 모세는 수정의 모래가 산호의 모세는 호박의 모래가 호박의 모세는 산호의 모래가 자거의 모세는 만호의 모래가 만호의 모세는 자거의 모래가 백옥의 모세는 자마금의 모래가 자마금의 모세는 백옥의 모래가 깔려 있나니 이렇듯 혹은 두 가지 보배로 혹은 세 가지 보배로 덜어는 칠보가 합성해 이뤄졌느니라 또한 목과 언덕에는 전단향 나무의 꽃과 잎이 무성하게 드리웠는데 그 향기는 두루 천지에 풍기며 물 위에는 아름다운 청년화, 홍년화, 황년화, 백년화의 꽃들이 서로 어울려 찬란하게 빛나며 가득히 물 위를 덮었느니라 근낙색의 보살과 성문들이 보배 모세에 들어가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물이 발까지 잠기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발을 적시고 만약 물이 무릎까지 이르기를 원하면 곧 무릎까지 적시며 허리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물은 바로 허리까지 이르고 목까지 적시기를 원하면 이내 물은 목까지 차오르며 온몸을 적시고자 하면 자연히 온몸을 적셔주는데 물을 도로 물리고자 원하면 물은 바로 본자리로 물러가나니 그 물은 또한 차고 더욱기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자연히 조절되느니라 그리고 그 연못에 목욕을 하면 정신이 열리고 몸이 상쾌하여 마음의 때가 말끔히 씻겨지느니라 또한 그 물은 너무도 맑고 투명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서 못 바닥에 보배 모래가 환히 드러나 아무리 깊은 데라도 비치지 않은 데가 없으며 잔잔한 물결은 빠르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고 그지없이 아늑하게 출렁거리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청정하게 굽이치는 잔물결은 한량이 없으며 미묘하고 은은한 파도 소리는 자연히 울려나와 진리를 아뢰나니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이나 다 들을 수 있느니라 그 소리 가운데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법문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스님 내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또한 고요한 영생 열반의 소리나 일체 만법이 본래 공해 내가 없다는 소리나 대자대비의 소리나 해탈의 피안에 건너간 육바람일의 소리며 혹은 열 가지 뛰어난 지혜인 심력과 네 가지 두려움 없는 사무소회와 부처님만이 지니는 십팔불공법의 소리나 모든 신통지혜의 소리 조작이 없는 평등한 이치의 소리며 나고 멸함이 없는 진리에 안주하는 무생법인의 소리며 또한 보살이 그 수행을 마칠 때 부처님이 그 정수리에 감노수를 뿌리는 감노관정의 소리 등 가지가지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마음에 바라는 대로 들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할 양이 없는 이라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이는 마음이 청정하여 모든 탐욕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한 참다운 영생의 진리를 따르게 되며 불법승의 삼보와 사무소회와 십팔불공법을 따르게 되고 모든 신통지혜를 통달해 보살과 성문들이 수행하는 진리의 대도를 따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불국토에는 지옥과 악귀와 축생 등 사막도의 이름마저도 들을 수 없으며 다만 상쾌하고 즐거운 음악만이 자연히 들리나니 그러므로 그 나라의 이름을 극락세계 즉 안락세계라 부르는 이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는 누구나 그와 같은 청정한 몸과 아름다운 미묘한 음성과 모든 신통력과 공덕을 갖추게 되며 그들이 거쳐하는 궁전을 비롯해 의복과 음식과 여러가지의 묘한 꽃과 향이며 장식물들이 마치 제육천 즉 타화자재천에 자연히 갖춰있는 것들과 같으니라 만약 음식이 먹고 싶을 때에는 바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등 칠보나 명월주나 진주로 된 그릇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백미 음식이 자연히 가득 담겨 저절로 앞에 와서 놓이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풍족한 음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색깔을 보고 향기만을 맡으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이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상쾌하여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러한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바라는 때가 되면 다시금 나타나느니라 또한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안온하며 미묘하고 상쾌하여 영행 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인간과 천신들은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통이 자제하여 모두 한결같은 모양으로 달리 생긴 형상이 없으나 다만 다른 세계의 인연에 수순하여 인간과 천상의 이름이 있을 뿐이며 그 얼굴과 모습은 단정하고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천상과 인간에 비교할 수 없나니 그들은 모두 허공과 같이 형상이 없는 몸이며 그지없이 즐거운 영생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가령 이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의 곁에 앉는다면 그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해 사로였다 세존이시여 그 거지의 모양은 파리하고 추악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 빈궁한 거지는 지극히 천해 그 의복은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매양 굶주리며 춥고 괴로워서 인정과 의리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오나 이는 모두가 과거 전생에 공덕은 짓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만 해 베풀지 않았으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탐내고 구하여 조금도 선을 닦지 않고 대산같이 악만 범한 데서 오는 과보옵니다 이와 같이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다하면 애써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물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경 남의 것이 되어 흩어지고 마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선도 닦지 않고 벅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지옥이나 악위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져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으며 지은 바 죄의 과보를 겨우 마치고 빠져나와서는 다시 천하고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서 존귀한 까닭도 또한 모두가 과거 숙세에 많은 공덕을 쌓은 데서 오는 과보이옵니다 그들은 자비한 마음이 깊어서 남에게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매양 신용을 지키고 선을 닦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하옵기에 목숨을 마치면 다큼바 공덕의 과보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이 되면 왕가에 태어나서 자연이 존엄하고 용무와 거동이 단정해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좋은 의복과 귀한 음식을 마음대로 받았을 수 있사오니 그것은 모두 과거 숙세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능히 그럴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륜 성황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이 없으미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의 곁에 앉혀놓은 것과 같으며 비록 전륜 성황의 그 위험이 늠름하고 빼어나서 천하의 제일이라 하지만 이를 도리천왕에 비교한다면 또한 천하고 추하기가 만억배나 차이가 나며 나아가서 도리천왕을 제6천의 타화자재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억배나 나는데 그 타화자재천왕을 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성문들에게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의 차이는 백천만억배나 돼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이라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의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일신과 깃대와 미묘한 음악과 거쳐하는 저택 궁전 누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천신과 인간들의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그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 가지 보배로 되기도 하고 혹은 두 가지 보배로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느니라 또한 가지각색의 보배로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이 두루 땅에 깔려 있는데 천신과 인간들이 사뿐히 밟고 거닐며 한량없는 보배 그물은 널리 온 불국토를 덮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진주와 백천가지의 기묘하고 진귀한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며 사방에는 보배방울이 드리워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찬란하고 청정한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이라 그리고 자연이 덕스러운 온화한 미풍이 일고 있는데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서늘하고 따스하며 쓰이지도 약하지도 않느니라 이러한 아늑한 바람이 보배 그물과 보배 나무에 살랑거리면 한량없이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유량하게 울리고 천만가지의 상량한 덕의 향기가 그윽히 풍기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으면 모든 번뇌와 때 묻은 버릇들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 바람이 몸에 닿으면 그지없이 상쾌함이 마치 수행자가 일체 번뇌와 모든 분별 시비를 모조리 끊어버리는 멸진 산매를 얻어서 안원한 고요를 즐기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맑은 바람은 미묘한 꽃잎을 불러와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각색으로 어울리게 아롱져 보드랍고 찬란하게 빛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꽃잎을 밟으면 내치나 들어가고 발을 들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의 쓸모가 다하면 문득 땅이 저절로 갈라져 땅속으로 쓰른듯이 사라지고 한송이의 흔적도 없으며 꽃이 필요하게 되면 바람은 다시금 꽃잎을 불러오는데 이와 같이 밤낮 여섯 차례를 되풀이 하느니라 아나나 또한 극락세계에는 여러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꽃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 꽃송이 마다 백천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바라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이 빛나고 하얀 빛깔에는 하얀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 빛 노란 빛 붉은 빛 자줏빛 등이 각기 광명을 바래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도 한결 빛나고 밝은 그리고 그 꽃송이 마다 삼십 육백 천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바라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서는 또한 삼십 육백 천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막음색으로 빛나고 그 상호는 뛰어나게 훌륭하시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시방세계의 중생을 위하사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에 안온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제3절 극락세계 왕생의 인행 읽어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안한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이들로서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에 머물게 되는데 극과 달근 극락세계에는 성불하는데 잘못 결정된 사정취나 아직 성불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항하 모래수와 같이 무수한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 한결같이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위실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하심을 찬탄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런데 누구든지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왕생에 마음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그러나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그럴 수 없는이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시방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 근기와 수행을 따라 상 중 하의 차별 곧 상배와 중배와 하배 등 삼배의 구별이 있느니라 그 중에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해 사문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여러가지 선근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그의 앞에 나투시나니 그러면 그는 그 부처님을 따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바로 칠보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고 신통이 자제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이 세상에서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험한 보리심을 바래 많은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중배자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한 사문이 돼 큰 공덕을 닥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험한 보리심을 내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다소의 착한 일도 하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탈세우고 불상도 조성하고 스님 내에게 공양도 하며 부처님 앞에 비단 일산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며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향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이 화신을 나투시는데 그 상호와 광명이 찬란해 실제 아미타불과 같으시며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그는 나투신 화신불을 따라서 극락세계의 왕생에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나니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의 다음가느니라 아나나 그 하베자라 하는 것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설령 그들이 여러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생각을 오로지 해하여 다만 열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느니나 혹은 심오한 법문을 듣고 즐거운 환희심으로 믿고 의지해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한 생각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며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꿈결에 아미타불을 뵙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그 공덕과 지혜는 중배에 다음 가능이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미타불의 위실력은 너무나 뛰어나 한량이 없으므로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불을 찬탄하지 않으신 분이 없는이라 그리고 동방에 무량 무수한 여러 보살들도 모두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나아가 아미타불과 보살들과 성문들을 공경 공양 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교법을 듣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리고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의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이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의 공덕을 다시 계송으로서 밝히셨다 동방의 여러 불국토는 항하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 보살들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움네 남방과 서방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도 또한 같아서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 대중이 극락에 나아가 아미타불을 배움네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하늘꽃과 향과 보배와 한량없는 하늘옷을 가지고 와서 아미타부처님께 공양올리고 모두들 미묘한 하늘음악 아뢰일 때 맑고 밝은 평화로운 노래를 불러 가장 높은 부처님 찬탄을 하며 아미타부처님께 공양올리네 신통과 지혜를 통달하시어 모든 깊은 법문 다 아르시고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니 미묘한 밝은 지혜 짝할 이 없네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지혜는 생사의 먹구름을 지우시나니 보살들은 공경에 세 번을 돌고 위없는 부처님께 예배드리네 장엄하고 청정한 극락을 보니 그지없이 미묘하고 부사이하여 보는 사람 위없는 보리심내고 우리 국토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그때의 아미타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 광명을 되돌려 몸을 둘러싸 세 번 돌고 정수리로 들어가나니 온세계 천상 인간 모든 대중들 환희심에 뛰놀며 즐거워하네 그때의 관음보살 옥기념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뢰는 말씀 부처님 무슨 일로 웃으시온지 바라오니 그 뜻을 일러주소서 우레처럼 우렁찬 맑은 음성은 여덟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어 이제 보살들께 숙이 주리니 자세히 명심해 들을지니라 시방세계에서 모인 보살들 그대들 지닌 소원 내가 아노니 지성으로 장엄한 국토 원하면 반드시 숙이받아 성불하리라 모든 법은 꿈같고 요술같으며 메아리 같은 줄을 헌히 깨달아 미묘한 모든 서원 이루게 되면 이러한 극락세계 이룩하리라 제법이 번개나 그림자 같음을 알고 보살도를 끝까지 두루 닦아서 여러가지 공덕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숙이받아 부처되리라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나도 없는 무화임을 통달하고서 청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정토 성취하리라 부처님들 부처님들 보살들께 이르신 말씀 극락세계 아미탑을 가서 배우라 법문 듣고 기꺼이 받아 행하면 청정한 극락세계 빨리 얻으리 청정한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불현듯 신통지혜 두루 갖추고 아미탑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저 부처님 본래에 세우신 원력 그 이름 아미타부를 듣고서 극락원하면 누구나 그 나라에 왕생을 하여 저절로 불퇴전에 이르게 되리 보살들아 지극한 서원을 세워 자기국토 극락과 같이 하려고 모든 중생제도 하는 다짐을 하면 그 이름은 시방세계 두루 떨치리 억만의 부처님을 섬길 적에는 두루 모든 세계 날아다니며 정성껏 기쁨으로 공양 올리고 다시금 극락세계 돌아오리라 전생에 착한 공덕 모사은이는 이 경전 말씀을 들을 길었고 청정한 계행을 지킨 이라야 부처님의 바른 법문 받아들으리 일찍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의심 없이 이런 일을 믿을 것이니 공경하고 겸손하게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뛰놀며 기뻐하리라 교만하고 삿대고 게으른 사람 이 법문을 믿기가 심히 어렵고 숙세에 부처님을 배우니라야 이러한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라도 부처님의 크신 마음 알 길 없네 비유하면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 가는 길 인도하려 함과 같도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지혜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간데 없어 성문이나 보살로는 측량 못하고 오직 홀로 부처님만 밝게 아시네 가령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모두다 도를 이루어 맑은 지혜로 공을 깨닫고 억겁 동안 부처지혜 생각하고서 있는 힘을 기울여 해설을 하고 한평생 다하여도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이렇듯 지극히 청정하니라 목숨은 오래 살기 어려운 일 부처님 만나 뵙기 더욱 어렵고 믿음과 지혜가 낀 또한 어려워 바른 법 들었을 때 힘써 닦으라 법문 듣고 능히 잊지 않으며 배옵고 공경하면 큰 경사되니 그는 바로 나의 착한 친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발심 할지 하느니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 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헤매느니 구제 하여라 제4절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안안아 극락세계 보살들은 모두 보살의 가장 높은 자리인 일생 보처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원력에 따라서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도로 일체중생을 제도해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다음생에는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에 머물지 않느니라 안안아 극락세계 의 성문들은 그 몸에서 바라는 광명이 한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일백유순을 비추느니라 그런데 그 보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뛰어나고 불가사의한 광명은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안안이 부처님께 여쭈어 물었다 그 두 보살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분은 관세음이라 하고 또 한 분은 배세지라 하느니라 이 두 보살은 일찍이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서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아나나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삼십 이상을 갖추었고 지혜가 충만해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묘법을 밝히고 신통이 자제하며 눈 코 등 육근이 청정하고 밝은이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둔한 사람이라도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의 이인을 얻게 되고 근기가 수순한 사람은 본래 생멸이 없는 실상을 깨닫는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또한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성불할 때까지 지옥 악위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신통이 자제하며 과거를 사무쳐하는 숙명통을 얻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서원이 흐리고 악한 오타각세의 말세 중생들을 제도하려느니는 마치 내가 일부러 사바세계에 태어나듯이 자제로이 다른 국토에도 태어나느니라 아나나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아미타불의 위실력으로 한식경 동안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바로 꽃과 향과 음악과 일산과 깃발 등 모든 공양거리가 자연히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할양없이 진귀하고 미묘한 보물들이니라 보살들은 그러한 귀중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 대중에게 받들어 뿌리면 그 공양거리는 그 공양거리는 이내의 허공중에서 아름다운 꽃 일산으로 변화하는데 그 광명은 찬란하게 빛나고 향기는 한없이 온 세계에 풍기는 이라 그런데 그 꽃 일산은 둘레가 400리나 되는 곳으로부터 삼천대천 세계를 뒤덮는 것까지도 있는데 그것들은 공양하느니라 이 끝나면 앞뒤의 차례대로 자연히 사라져가니라 그때 모든 보살들은 한없이 기뻐하여 다함께 미묘한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법문을 듣고 환희해 마지않느니라 이렇듯 공양을 올리고 나서 보살들은 미처 한식경이 지나기도 전에 호련히 가볍게 날아서 극락세계에 돌아오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안안에게 말씀하셨다 안안아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위해 법문을 하실 때는 모두 다 칠보로 된 강당에 모이게 하여 자세히 성부라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미묘한 진리를 밝히시느니라 법문을 들은 대종들은 환희에 넘치며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지 않은 이가 없는 이라 이때 사방에서 자연이 미풍이 불어와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다섯가지의 미묘한 음악이 울려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꽃들이 바람에 불려와서 비오듯이 온 세계에 흩날려 춤을 추느니라 이와 같이 자연의 공양이 끊임이 없는데 모든 천신들도 백천가지의 꽃과 향과 천만가지의 음악으로 아미타불과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공양하고 꽃과 향을 뿌리며 각가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서로 앞뒤를 연달아 오고가고 하는데 이때 대중들의 즐거움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이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법을 설할 때에는 언제나 바른 진리만을 말하고 부처님의 지혜의 수순에 그릇댐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이라 그리고 그 불국토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욕심이 없으니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나니 그래서 가고 오고 머무는 데에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재로우니라 또한 친하고 스스러운 간격이 없고 너와 나의 차별심이 없으니 서로 시세우고 시비를 다투는 마음이 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큰 자비심만 가득하니 매양 상냥하고 부드러워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없는 이라 그래서 모든 마음의 번뇌를 여의고 청정해 중생 제도에 싫어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는 이라 또한 보살에게는 평등하고 고결한 마음과 깊은 자비심과 평온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운 환희심뿐이니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지옥 악위 축생 등 사막도의 마음을 멀리 여의었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모든 보살행을 닦아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들은 깊은 선정과 바른 지혜의 힘으로 마음의 작용과 몸의 동작이 자유자제한 산명과 육신통을 얻고 마음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가려 닦는 칠각지에 머물게 하여 오로지 불법을 닦는 데 전념하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오한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 형상을 보는 육안은 맑고 밝아서 모든 사물을 분명히 알아보지 못함이 없고 천안을 통달해 시방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등 무한한 시간 공간을 꿰뚫어보는데 걸림이 없으며 법안을 통달해 일체 만유의 차별상을 관찰하고 가지가지의 가르침을 밝히며 해안을 통달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능히 영생의 피안에 이르며 또한 위에 말한 네 가지 지혜의 안목을 원만히 갖춘 불안 즉 부처의 눈으로 일체 만법의 근본 실상을 사무쳐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을 위해 불법을 연설하며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가 본래 공하여 집착하고 취할 바가 없음을 관찰해 오로지 불법만 받들어 행하고 모든 변제를 갖춰 중생의 번뇌병을 없이 하느니라 보살은 본래 진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여여함을 깨달았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 집 멸 도의 사제 등 능히 사악을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며 또한 세속의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매양 정법의 진리만을 즐겨 말하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모든 선근을 닦고 그 뜻은 항시 불도를 숭상하며 일체 만법의 본질이 생멸을 여인 정멸임을 깨달아 생사와 번뇌를 다 여의였느니라 그래서 심오한 불법을 들어도 마음은 추호도 의혹과 두려움이 없이 한결같이 올바르게 수행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살들의 대자 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싸고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일승법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영생의 피안에 인도하느니라 이렇듯 보살들은 이미 의혹의 그물을 끊었으니 지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춰 남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바다와 같고 산매는 수미산과 같이 고요해 동요가 없으며 해와 달보다도 더 밝은 지혜광명은 청정하고 결백한 불법을 원만히 갖추었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의 고결한 마음은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설산과 같아서 모든 공덕을 평등하게 갖춰 치우침이 없고 또한 대지와 같아서 정결하고 더럽고 좋고 굳은 차별심이 없으며 또한 모든 번뇌의 때를 말끔히 씻는 청정한 물과 같고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일체 번뇌의 숲을 태워 없애며 폭풍과 같이 모든 장애를 무너뜨리며 허공과 같아 일체 모든 것에 대해 집착이 없고 또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이 새 속에 처해도 오염되지 않는 이라 그리고 또한 보살들의 마음은 마치 큰 수레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불바다를 빠져나오게 하며 우렁찬 불법의 뇌성으로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은 짙은 구름과 같고 감노수 같은 법문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산천을 흠뻑 적시는 담비와 같고 마군의 무리와 외도들의 핏박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견고한 금강산과 같고 또한 저 범천왕과 같아서 모든 착한 일에는 언제나 으뜸이 되며 또한 가장 높이 우거져 다른 나무들을 뒤덮는 니구류 나무와 같이 두루 일체 종생을 감싸는 자비의 그늘이 되나니 참으로 이러한 보살들은 삼천년 만에 한번 피는 우담바라 꽃과도 같이 드물고 고귀해 만나보기 어렵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새들의 왕인 금시조와 같아서 위실력으로서 외도들을 항복받으며 또한 마음이 담백해 저장하고 쌓아놓지 않고 욕심이 없는 것은 때를 지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와 같으며 또한 황소와 같이 한사코 모든 번뇌를 이기며 거대한 코끼리와 같이 능히 삿된 무리들을 항복 받으며 또한 용맹 무쌍한 사자왕 과도 같이 일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으며 또한 또한 광대 무변한 허공과도 같아서 넓고 평등한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제도 하느니라 아나나 보살들은 또한 질투심을 모조리 끊어버렸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 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오로지 불법만을 즐겨 닦아서 싫고 만족하는 일이 없으며 항상 중생을 위해 널리 설법함을 좋아하고 아예 피로하고 게으른 마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매양 진리의 북을 치고 법에 깃발을 세우고 지혜의 광명을 비춰 중생의 어두운 어리석음을 없으며 항시 육화경을 닦아서 모든 중생과 화합하며 언제나 진리를 베푸는 법시를 행하며 더욱 세차게 정진해 물러서는 마음이 없느니라 또한 보살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어 가장 수승한 복밭이 되고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하는 보사가 되어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으며 오직 바른 진리만을 즐기고 다른 기쁨과 시름이 없는 이라 또한 모든 중생의 탐욕의 가시를 뽑아내 그들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는 등 보살들의 모든 공덕은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라 그리고 보살들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등 삼독의 장애를 없애고 온갖 신통에 자제하며 모든 인연의 힘과 의지의 힘과 서원의 힘과 또는 방편의 힘과 끝내 변심하지 않는 힘 선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법문을 많이 들은 힘과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람일의 힘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관찰하는 힘과 산명 육통의 힘과 모든 중생을 불법으로 다스려 조복을 받는 힘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위실력을 모두 갖춰 자제롭게 중생을 제도 하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그 몸의 상호와 공덕과 변제를 원만하고 장엄하게 갖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또한 항상 모든 부처님들 께서도 보살들을 칭찬해 마지 않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성불하는 모든 바람일을 끝까지 밝히고 공 무상 무원 산매와 불생 불멸한 모든 산매를 닦아 성문과 연각 등 소승의 경계를 멀리 여의었느니라 아나나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해 그 대강만을 간략히 말했을 뿐이며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백천만 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도 다할 수 없느니라 다할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